영국의 해리 왕자와 미국 여배우 메간 마클 왕자비 부부가 첫 아기 출산을 앞두고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미국의 거액의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드립니다. 해리 왕자 부부에서 태어나는 영국 왕이 계승 서열 7위인 이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를 따라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이 부여됩니다. 자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인이면 태어나는 아기는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는 이민법 때문입니다. 결국 해리 왕자 부부에게서 태어날 아기는 이제 미국 정부에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태어날 아기가 영국 왕실 자산을 일일이 검사받아야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세청에 따르면 거주지에 상관없이 20만 달러 이상의 자산과 15,797달러 이상의 선물에 대해 세금 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또한 앞으로 아기가 사용할 비토리아 여왕시대의 은빛 딸랑이 장난감의 가치가 얼마나 될지도 산정해야 됩니다. 이 밖에도 아기는 신탁기금을 통해 왕실 유산을 받게 되는데 미국인이 해외에서 개설한 신탁기금에서 돈을 받을 때와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아야 됩니다. 물론 미국의 과세를 피하려면 이 아기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면 되지만 곧 태어날 아기는 이것과 상관없이 18살까지는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CNN 방송은 미국 시민권자인 영국 로얼베이비는 한 번도 직면해 본 적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영국 황실 회계사들이 앞으로 태어날 아기를 위해 수많은 회계서류를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